안녕하세요.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취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도 대부분 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 강원 산간 일부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강한 비군대가 점차 남아하면서 충청도와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전등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취한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를 흐리고 비가 온 후에 밤에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지방부터 점차 개인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까지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북부지방에는 돌풍과 전등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도 중부지방에서는 남부지방으로 점차 남아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게 되겠으므로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지방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으나 남부지방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와 동해중부해상 그리고 서해남부 먼바다와 서해중부해상에는 풍랑특부가 발휘 중에 있고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